뭐지? 나한테 택배 올 데가 없는데? 빼앗아서 나에게 가져오도록 이 택배가 뭐길래 자꾸 이러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도티 열심히 일해서 재밌는 영상 올려야지 뭐야? 누구지? 누구세요? 택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거에요? 도티님 맞으세요? 네 사인 좀 사인? 네네 아 서명 택배 사인 아 택배 사인 됐어요? 네 고생하세요 얼굴이 파파독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? 들어가세요 이상한 사람이야 뭐지? 나한테 택배 올 데가 없는데? 신년 선물인가? 자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열어봐야겠다 지금 도티 사무실로 의문의 택배가 도착했어 그걸 꼭 빼앗아서 나에게 가져오도록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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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겠습니다 상담임님 가자 가자 뭐지? 나한테 배달 올 데가 딱히 없는데? 뭐 들어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뭐 택배니까 좋은 거겠지? 집에 가서 까봐야지 에헤헤 택배 까러 갈 거야 뭐지? 어이 도티 뭐지? 어 그 택배 좀 좋아 보이는데? 그 택배 우리가 좀 가져가야겠다 어이 왜 그래요 이거 제 거예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? 아빠한테도 이르지 그래 아니 쾅 가 빨리 상자 안 내놓아? 에헤헤 에헤헤 어 왜요 왜요 어? UF 진짜 레알 야 이거 뭐야 뭐야? 진짜 외계인이잖아 이거 야 진짜야 이거? 야 근데 외계인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야 원래 외계인이니까 못생겼지 뭐야 진짜 UF야? 뭐야 아 몰라 나는 아 뭐야 진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뭐야 진짜 아 어 어디 갔어 야 올라가 봐 나 아래로 갈게 어떡하지 여기 누구한테 좀 도와 달라 그래야겠다 아 도대체 이 택배가 뭐길래 자꾸 이러는 거야 안 되겠다 시연이랑 초우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초우야 수연아 완전 못생긴 사람들이 쫓아와 아니 왜 얘네는 답장이 없어 메시지를 봤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안되겠다 스노우의 더 커진 단체 채팅방 움짤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살려줘 얘들아 스노우의 더 큰 움짤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바로 답장이 왔잖아 움짤은 24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사라지니 그전에 꼭 확인해야지 응? 난 샤샤랑 놀아야 돼서 안되는데 수연이 지금 일본 왔는데 삼겹살 사줄거야? 비행기 값 내줄거야? 뭐야 일본 여행? 고양이? 나는 급해 죽겠는데 얘네는 나도 띵겠는데 야 저기있다! 야 빨리 잡아 잡아! 뭐야 이거! 야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! 도망가자! 그림자 의심술! 야 여기 왔어 뭐야? 어디 갔어? 으아앜 아아아아아아악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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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제발 좀 그만 쫓아와 아 제발 야, 거기서 안 가! 이제 좀 잡혀줘라, 제발! 아니, 도대체 이 택배는 뭐길래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? 궁금해서 안 되겠다. 일단 까보자. 도대체 이게 뭐지? 잡았다, 연호! 야, 뭐야? 야, 너 왜 울고 있어? 뭐야, 뭐, 뭐? 왜, 왜, 왜? 뭐, 이거 가져! 뭐야, 이게 뭔데 이거? 뭐야, 이거 누르셔, 누르셔. 한 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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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들이 가져가! 도티, 올해 서른 두 살이 되었구먼. 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